비례식을 하나 세워요 비례식을 비례식을 하나 세웁니다 1000 대 델타 D는 1000mm 1000mm 1m 안지름이 지금 1m입니다 직경이 델타 D는 직경의 변이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직경의 변이량 직경의 변이량을 델타 D로 놓고 생각을 해보자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판단에서 풀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적용시켜서 풀어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다 싶으면 더 간단한 방법 내지는 나름 여러분들이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다 이러든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어서 좀 보면 그래서 지금 구용기의 안지름이 1m 1000mm고 안지름의 변형량 델타 D 델타 D를 이걸 구해가지고 1000mm 1m에다가 더해서 D다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mm의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해서 X, Y, Z 방향의 한 방향에 대한 변형량이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되니까 직경 D의 변형량이 비례식을 적용시켜서 15분의 1000 곱하기 5.2 곱하기 11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서 델타 D를 계산해주면 0. 약 0.347mm가 떨어져요 3, 4, 7mm 이렇게 잡아서 D다시를 1000 3, 4, 7mm 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V분의 델타 V를 계산을 해줍니다 V분의 델타 V를 계산해주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없어지겠죠 분자 분모에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없어질 테니까 그거 이제 지우고 계산을 좀 해보자 그래서 4배의 T는 5mm 분의 내 앞 P 구하는 값이고요 D는 1m 1000mm 들어갑니다 이 꼴 3배의 1-2 곱하기 포화성유비가 0.3 주어졌고요 3-2뮤 분의 종탄성계수 2 200 곱하기 200기가파스칼입니다 200 곱하기 10에서 3승에서 메가파스칼로 그러면 이제 압력 P가 메가파스칼로 정리가 되겠죠 곱하기 곱하기 D V분의 델타 V 계산하는데 분자 분모에 6분의 파이 떨굽니다 그러면 분모에는 D3승 1000에 3승 분의 분의 델타 V는 D'의 3승 마이너스 D의 3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1000.347 대 3승 마이너스 1000mm의 3승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서 압력 P를 계산을 해주면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약 3.46 얼마 4,6,7 정도 해서 메가파스칼로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근사치 선택을 해줍니다 근사치 답은 1번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3.43 메가파스칼 3.43 메가파스칼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을 나름 해서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표현식은 이 표현식이 되겠죠 이 표현식이 될 겁니다 표현식이 될 건데 주어진 조건과 부합이 또 되고 그때 그렇게 봤을 때 V분의 델타 V라고 하는 최적 변형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을 해서 프로 보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2년도 2회 출제 문제 중에서 재료학학 문제 중에서는 문제 2번 이게 가장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다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빌의 한도까지 응력을 가할 때 재료의 변형 에너지 밀도를 이렇게 나타낸 시간은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변형 에너지 탄성 변형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 것이고 재료의 변형 에너지 밀도를 옳게 표현한 거 재료의 변형 에너지 재료의 변형 에너지 밀도 이런 표현에서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탄성 개수라고 표현을 해놨고 모듈러스 오브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탄성 에너지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탄성 에너지 유는 2배 2분의 비례한도니까 수지극력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죠 인장시험 했을 때 비례한도까지는 호크의 법칙이 만족이 되는 거죠 호크의 법칙이 만족이 되는 그 범위에서 재료의 역학은 다룬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수지 카중을 받고 있을 때 수지극력을 받고 있을 때 탄성 에너지는 2배 2분의 시그마 제곱 곱하기 최적이 되는 거고 탄성 에너지 개수 모듈러스 오브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탄성 에너지 개수는 스몰 유리에서 탄성 에너지 분의 최적분의 탄성 에너지죠 최적분의 탄성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배 2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는 비례한도로 들어가야죠 시그마 PL로 표현해놓은 비례한도로 해서 판단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단에 들어가면 3번의 답은 3번으로 2배 2분의 시그마 PL의 제곱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답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표현이 일반적으로 접해본 이런 표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인데 놓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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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